고급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고급필터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급필터 1번 시트 클릭하시면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0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고급필터의 조건은 제목이 필요합니다.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C3부터 C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A20셀이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위쪽 데이터들 중에서 성별이란 열에 가서 남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두 번째 총점이라는 필드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오타가 있거나 할 것 같아서 복사해서 사용한 거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25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문제에서요. 이상이라고 나왔으면요.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초가라고 나왔으면 크다라고 입력하시는 거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는 거고 미만이라고 나와 있다면 작다라고 부등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이면서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하셨고요. 만약에요.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다면 성별이 남자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하시는 조건은 5월 조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엔드 조건으로 둘 다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A3부터 G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놨던 A20부터 B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A25셀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가 추출이 됩니다.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 응시 번호부터 총점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럼 고급 필터를 잘못 작성했다 하시면 범위 정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고요. 추출할 필드를 따로 작성을 미리 해놉니다. 응시 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서류, 필기, 면적 이렇게 5개 항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A25셀에다가 컨트롤 V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5개 필드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를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아까와 동일한데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고요. 복사 위치가 하나의 셀이 아니라 5개 필드를 해당된 추출하고자 필드를 범위를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추출하고자 필드에 대한 내용만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결과 클릭하셔서 내가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격리부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은 A18셀 컨트롤 V, 두 번째 급여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 뭐 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400만원을 입력하는데요. 0의 개수가 정확하게 6개가 되어야 하는데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게 되면 엔드 조건입니다. 둘 다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는데요. 문제선 격리부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400이란 데이터는 행을 다르게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셔서 현재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은 미리 작성한 A18셀부터 B20셀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문제선 특별히 추출할 필드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A23을 선택하면 위쪽에 있는 모든 필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격리부이거나 격리부가 아닌 데이터는 급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고급 필터를 통해서 결과 한번 확인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 문제를 보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다양한 조건, 좀 더 어려운 복잡한 조건을 사용해서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 필터는 간단하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지정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요. 성별에 가서 여자만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 여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총점을 선택하셔서 총점은 숫자 필터에 가셔서 2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음 하셔도 되고 사용자 지정 필터 가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음 250이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돼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동 필터의 조건을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지우기 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표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시면 필터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면 자동 필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 필터와 자동 필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고구 필터와 자동 필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